아, 예. 자, 저번 시간에 25번까지 했죠. 이제 2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다음주 토지하필등기가 가능한 거 그래서 이게 능력시험이에요. 12년도 능력시험인데.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적에서는 합병하지 못하는 거 두 가지. 등기에서는 뭐예요? 합병 가능한 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지 않겠어요. 합병 가능한 것은 뭐예요? 용익물건 얘기죠? 용익물건. 용익물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지상권, 지옥권, 전세권. 물건은 아니지만 채권으로서 용익권이 있죠? 용익권은 뭐 할 수 있다는 게요? 합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송질상 땅 두 개를 뭐 했을 때 합했을 때 이렇게 송질상.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이런 식으로 A라고 하는 토지하고 B라고 하는 토지가 있다는 게요. 뭐 토지나 건물이 있다는 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합했을 때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용익물건이에요. 여기 지상권이 있고 여기 전세권이 있다는 게요. 뭐 임차권이 있다고 치지 않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지상권이 동일 범위에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지상권이 반이죠? 전세권도 반이죠? 겹치질 않죠?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용익물건, 임차권은 가능하다. 합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은 전부에 하는 거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당권이 같이 돼 있고 이게 등기원인 연호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추가적인 건 안 돼요. 날짜가 틀리니까. 동일하다면 뭐예요? 단일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26번에 합혈이 가능한 건 1번이겠죠? 전세권, 임차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몇 번은? 26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26번, 1번이. 그러면 여기 2번은 뭐예요? 2번은 지옥권은 괜찮은데 거기 압류 등기가 뭐예요? 이거 압류는 전부에 하는 거지 일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토지의 등기원인 연호일과 무조건 뭐예요? 가압류과 처분은 무조건 안 돼요. 왜? 절대 가압류과 처분은 아무리 뭐예요? 원인 연호일과 동일하다. 무조건 안 돼요. 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저당권 뿐이 없어요. 근저당권이나. 4번은 추가적인 건 날짜가 틀리니까 안 되고. 5번에 담보가 된 게 안 됩니다. 항상 뭐예요? 등기원인 연호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것은 뭐에 관한 얘기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27번은 뭐예요? 27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올해 능력시험인데 뭐 이렇게 능력시험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농재의 시상권 등기는 가능해요.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 다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있었어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입니다. 그럼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29조 2호라는 것은 절대 뭐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자 방문 신청을 해야 될 것을 예컨대 우편으로 이렇게 우편으로 우편으로 뭐예요? 우편으로 등기 신청을 등기 신청을 뭐예요? 받은 경우다. 이렇게 받은 경우. 그러면 우편으로 등기 신청한 걸 받았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방문 신청해야 되는데 우편으로 했으니까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소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4호 위반이에요. 4호요. 2호 위반이 아니라 뭐예요? 4호 위반입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27번 문제는 자 뭐라고 물어봤으니까 다음 중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농지의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는 거지 지상권 등기는 가능해요. 자 2번과 3번은 이게 이제 작년도 능력, 올해 능력시험이에요. 자기 집안에 보상 없다. 보존 등기가 상속된 게 안 되고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할 가처분 등기를 촉탁한다든가 가압류 등기를,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촉탁 안 하고 신청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존 등기를 또 보존 등기하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아니죠. 그래서 27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자 지상권에, 지상권에 뭐예요? 자 농지의 지상권 등기는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28번 문제는 우리도 시험에 한 번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등기상 2의 관계 낸 때 신청권 인용되는 건 가등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의 1번에서 누가 소유권 보존는 게 갑이죠. 아저씨가 조카한테 2번 소유권 이전 청호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만약에 해줬다니까요. 가등기 해줬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이 을한테 가등기 해줬는데 누가 얘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게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제삼자한테 뭐예요? 자 병원 때 수익권 이전 등기하고 얘가 떨어질 사람이니까 가등기 됐다 그래서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자 얘 가등기 떨어지면 말수할 거니까 내가 가격을 좀 싸게 해줄 테니까 수익권 침대가 뭐 어떤 거리 수익권 침대겠어요. 그럼 얘가 시험이 진짜 시험에 떨어지면 이게 공동말성화 원칙인데 단독으로 뭐예요? 갑이 얘한테 승낙서 받고 할 수도 있고 얘가 인간 유명 첨배할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이 이 가등기 명인한테 시험에 떨어졌다 축하한다. 나 니네 아저씨하고 계약 몇 개를 더 떨어지면 당연히 뭐예요? 네가 말수되니까 수익권 침대가 하나니까 얘 승낙서 받고 얘도 말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한테 등기 신청권을 인정해준 건 가등기 말수뿐이 없어요. 판결이 한 등기를 이해관계 한다든가 사망으로 소멸한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말수등기하는 것은 뭐예요? 명의자가 있죠? 사망으로 소멸한 권리 말수 약정 맺은 사람이 하지 이해관계인이 말사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신청권 인정되는 경우는 딱 뭐예요? 3번이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2009년도 능력시험인데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 겨부하는 거 있죠? 그래요. 절대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관공서가 내지도 않아요. 말수등기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권리가 상실되는 거예요. 상상 29번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28번하고 20번은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27번 있죠? 26번하고 27번은 별표합니다. 이게 하필 된 게 시험이 작년에 나왔지만 한번 다시 봐두세요. 26번 거기 앞에다 별표하고 27번도 물론 26번은 작게 별표하고 27번은 기본적인 문제니까 크게 별표하고 봐주잖아요. 자 29번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9번 문제는 자 물론 28번은 28번은 당연히 뭐예요? 3번이니까 참고로 받으시고 29번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뭐하면 이 등기목적이 보존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설정을 하죠? 그러면 명의가 올라가요. 소유권을 전하는 게 갑이라고 2번 이전하는 게 의리라고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뭐예요?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뭐할 때 설정능계 할 때 이렇게 명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다 뭘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기빌 정보를 줘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뭐예요? 고치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고치거나 그 제한을 하거나 제한을 하거나 아니 뭐예요? 이렇게 변경 그 다음에 소멸하거나 없어지거나 말소등계 하거나 제한하는 건 뭐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외가 있는데 자 예외가 있는데 추가되는 거 있죠? 추가 추가되는 건 뭐니까 합의자가 두 사람이었다가 한 사람이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원래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인데 어디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갑이란 놈이 을 몰래 이렇게 자기가 단독이라고 해놨다니까요. 고쳐야 되겠죠? 1-1번 1번 소유권에 무슨 등기 경정등계에서 을의 2분의 1 올라가죠? 이 뭐예요?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면 등기빌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출석해서 아니면 법무사한테 돈 주고 뭐예요? 대리인 법무사 시키죠? 이런 거 준다. 이런 건 다 등기빌 정보를 줘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보전유자 설정 추가할 때 소유권에 경정등계 할 때 이때 준다니요. 그런데 이제 자 방금 얘기한 대로 경기도가 뭐예요? 관공소가 걸리자거나 말소등계 한다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기업등계 하고 있어서 등기가 직권보조등계 직권보조등계 하게 되면 등기관에 해 준 거죠? 당사자 공개 아니죠? 4번이 일단 답이고 29번은 4번이 추가됐죠? 추가되거나 소유권의 경정 답이고 그 다음에 갑과 우리 뭐예요? 갑과 우리 매매기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등기를 안 해가는 거야 을이 갑한테 요구하는 건 등기총권이고 갑이 을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등기인수총권 등기인수총권이다 그러면 인수총권은 얘가 요구하는 거지 얘가 채권자고 얘가 무자예요 얘가 채무자예요 갑이라는 채권자가 등기해가려고 소송하죠? 얘가 우리가 승소한 등기무자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인수총권을 기초로 해서 이게 채권자예요 채권자 대의가 가능해요 그러면 자 1번에서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리등기안에 가니까 채권자 대의에서 2번 잊어낸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의예요 갑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명의로 올라갔지만 직접 온 게 아니에요 범부사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해준 거니까 갑이 해준 거예요 갑이 그래서 얘는 뭐예요? 직접 온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필 등기 완료 통지서를 통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통지 등기빌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29번 문제는 추가됐다 합의자가 추가됐다 그게 답이다 그 다음에 30번은 등기 신청인 얘기 나오죠 30번은 별표합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상 신청인에 관한 소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기본으로 보존등기를 말소하거나 보존등기를 신청하거나 신탁등기를 신청하거나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건 다 단독이에요 그래서 1번은 뭐예요? 단독이고 상속 법인의 합병 대본기시 정원은 포괄 승계했다는 포괄인이 아니에요 포괄 승계했다는 건 단독이고 판결에 의한 것은 승소한 권리자무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4번에 위탁자가 단독한다고 했죠 그럼 절대 자 이렇게 뭐예요 30번은 30번은 위탁자가 단독을 해요 항상 신탁등기는 수탁과 단독이니까 만약에 위탁자가 단독한다 위탁자가 단독한다 틀린 말이 있고 현재 등기명이니 등기명이니 뭐예요 명이 단독 다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단독 앞에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30번은 몇 번이 4번이다 위탁자가 단독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명의자의 표시변경 경정은 당연히 단독이고 그래서 거기 아 우타네 거기 지웠어야 되는데 거기 해설을 제가 안 지웠는데 자 당연히 뭐예요 30번에 거기 4번 4번 뭐예요 수탁자가 단독이다 자 그거 내용 제가 편집 과정에서 그 해석까지 그냥 달고 안 지워버렸네 자 지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1번은 뭐예요 다음 중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 오른 거 그랬죠 그래서 31번 자 추정력 얘기가 나오면 일단 자 항상 뭐예요 추정력이 있다 하고 추정력이 없다니까 추정력이 있다 하고 추정력이 없다니까 추정력이 없는 거 네 가지만 꼭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일단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하면서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추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판사는 법원의 판사들은 자 판사들은 뭐예요 그 내용을 본 게 없으니까 자 항상 뭐예요 자 형식 자 판단을 하죠 판단할 때 일단 증거 갖고 판단한다 증거 갖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입증을 누가 하느냐 입증을 추정력이 있으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입증하지만 추정력이 없으면 그 등기부 명의자가 단점 명의자가 뭐예요 뭐 해줘야 돼요 자 명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추정력 없다 추정력 없다라고 이렇게 없다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보이면 항상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부표가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두번째가 가등기 자 그 다음에 사망자 사망자를 다른 말로 뭐예요 사망자 호무인은 나올 수도 있죠 민법에서는 호무인 그 다음에 소위권 보존능기 있죠 이건 추정력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두 가지는 사망자하고 보존능기는 민법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사망자는 뭐예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부상에 1번 뭐예요 이 죽은 사람한테 있죠 죽은 사람 밑에서 잊었는 게 봤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위권 권리 추정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등기 뭐예요 무효다 죽은 사람한테 상거라고 만약에 뭐예요 자 무효라고 추정하면 이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내가 내가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해서 상거라고 뭐예요 상거라고 이렇게 뭐 해줘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예배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상속인에 의한 신청에 의한 등기라면 상속인에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추정력이 예외적으로 있다라고 상속인에 자 그래서 상속인에 등기신청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 다음에 이 보존등기는 원칙이 인정돼요 원칙이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전소의자가 예권대 명의자가 신축건물을 짓지 아니었대는가 전소의자가 뭐예요 전소의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해요 양도한 사실을 부인한다 부인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지금 뭐예요 갑이 자기가 신축건물 짓고 자 이 갑이 자기가 짓고 자기가 독초하게 되면 이상한 진정한 소유권자를 추정해요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은 갑이 뭐예요 이 갑이 얘한테 안 팔았대 그럼 안 팔았다면 뭐 의리라는 사람이 얘한테 샀다는 걸 입증해줘야 돼요 추정력이 없으니까 그 얘기해 지금 네 가지만 좀 외우자 그래서 거기 자 31번에 오른거 돼서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되지 않지만 소유권에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 가등기 나왔는데 추정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절대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2번하고 4번이 같은 얘기예요 왜 절대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집에 어떤 부동산에 이 주택에 어느 분이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추정하지 않아요 항상 뭐예요 이 사람이 소유권자는 등기부부급 판단하지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니까 등기부부급 판단하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권리자라고 추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자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2번하고 4번은 같은 개념이에요 부동산의 등기 추정력을 인정되지 인정되는 한 점유 추정력은 포함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4번 권리추정력에는 점유추정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2번과 4번이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허무인 나오죠 사망자 허무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31번은 자 31번은 답이 뭐라고 답이 3번이다 아니요 답이 3번이다 허무인 사망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 보존등기가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곳이 아니래도 추정력이 보존등기 추정력 없다랬죠 건물을 신축하지 않다든가 전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이 없다랬죠 자 그 다음에 32번은 심사권에 관한 다음 사람들 가장 옳지 않은 걸 했죠 1번 14년도 능력시험입니다 등기관은 뭐예요 심사할 형식이죠 소리반 심사예요 자 2번 등기관은 자 2번과 4번을 한번 비교해보면 자 뭐라고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서있는데 거기 실체법상 허용되는지 주춰보시고 4번을 먼저 보시면 원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인청에 대해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주춰보세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 그러니까 등기관은 뭐예요 거기 2번에는 실체법상 무슨 의미 실체법이 민법이니까 점유권이나 유치권 같은 것은 뭐예요 민법상의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법상의 등기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민법의 점유권이나 유치권이 등기대상이 되는지 안된지는 그건 당연히 뭐예요 심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32번은 몇 번이 2번이 뭐예요 2번이 답이 아닌가 근데 4번에 뭐예요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예요 무슨 얘기예요 실체법상 권리관계가 예컨대 뭐예요 유리분 같은 제도가 어떤 노인양반이 요양원에 계시면서 요양사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줬다니게요 그러면 지금 요양비되는 자식의 뭐예요 자식들한테 억울하죠 그런 유리분을 침해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유증의 등기를 받았을 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권리관계까지 뭐예요 그래서 4번은 없단데 2번은 뭐예요 없다가 아니라 그건 있다다니게요 그래서 32번은 뭐예요 2번이 답이다 32번은 뭐예요 32번은 2번이 답이다 밑법상 실체법상 밑법상 실체법상 뭐예요 실체법상 등기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예요 이 등기대상에 대해서는 자 실체법상 등기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예요 이건 자 뭐할 심사를 뭐예요 심사를 권한한이 단지 근데 실체법상 뭐예요 이렇게 실체법상 뭐까지 실체법상 이 권리관계 있죠 권리관계까지 일치하는지 여부 이런 건 뭐예요 심사할 권한이 없다니게요 권리관계까지 따진 심사할 권한은 없다니게요 일치하는지 여부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등기관은 등기인처에 조사시 첨부설명이 위조문서로 의심될 때는 신청인 대리에게 알력 진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분건물 표의사항에 대해서 절대 구조사항 이용사항 동의성 있는지 실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별표합니다 다음 내모중에 열관유형 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몇 개냐 이것도 15년도 능력시험인데 보존등기 맞서는 단독이죠 당연히 뭐예요 사인증여 있죠 사인증여 이건 사인증여 이전능기인 공동기고 수용 명의자의 주소변경은 명의자의 표시변경이에요 표시변경 단독이고 법인합병 있죠 법인합병은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이에요 상속 그러니까 법인합병에 한 이전능기 단독신청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인증면만 빼고 33번은 뭐예요 사인증만 빼니까 4가지다 32번에 뭐예요 자 몇 번이 4가지가 답이니까 거기 4번 있죠 4번 4번이 답이다 32번이 4번이다 무슨 들어가는 거 증자 들어가는 거 증자들한 이전능기를 항상 뭘 하라고 공동인청이에요 공동인청이다 증자들한 이전능기 유중 사인증여 증자들한 이전능기 자 34번은 뭐예요 인감인용 얘기인데 자 인감인용 얘기인데 우리가 뭐예요 법이 개정된 거만 보자 그랬죠 그래서 4번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전세권자가 의무자로 전세권 이전능기 할 때는 등기표정보 대신 동그라미 치고 등기표정보 대신 하면 무조건 뭘 내야 돼요 인감인용 내란 그래서 34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다 4번 34번은 뭐예요 어 33번 33번이죠 자 몇 번 33번은 어 삼시 어 아 이게 삼십 이게 삼십 이게 삼십 번이죠 33번이고 34번은 어 4번이 답이다 34번은 4번이 답이다 33번은 4번이다 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특히 누가 이 전세권자나 어 전세권자나 자 누구 지상권자다 뭐예요 저당권자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자 이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을 무슨 등기하거나 말소등기하거나 이전등기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니까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 정보가 분실되고 없다 대신 얘기 나오면 분실했다 나오면 반드시 뭘 내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이렇게 첨부해야 된다 없으면 하나라도 내야 된다 아니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1번은 뭐예요 가등기 마소등기할 때 소유권에 가등기 마소등기 인감증명의 명의자가 가등기 명의자가 인감증을 첨부해야 되고 거기 징액 나오죠 징액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만약에 뭐예요 징액 감액 나오면 징액과 이해를 했으면 반드시 뭐예요 징액하면 징액하면 징액 징액하면 동그라미 보이죠 감액할 때 액자는 같은 얘기니까 징액하면 동그라미 인감증명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의무자 의무자가 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권자가 의무자 이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자는 설정자죠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징액 감액은 반대겠죠 의무자가 권리자예요 반대로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감액하면 소유권자가 권리자예요 소유권자 이 소유자가 권리자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소유자니까 인감증을 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 법원직 쪽에 이걸 반대로 쓴 것도 있어요 한번 봐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징액하면 인감증 내야 되고 공정진술 때는 공중받았으니까 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자 용도라니 뭐예요 서로 다르더라도 매도용이 아니라면 암흥을 하나 내도 돼요 3개월짜리만 그래서 인감증 사용동들의 가등기용으로 기대된 인감증을 설정 등기할 때 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다음은 뭐예요 35번은 등기인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써있죠 15년도 9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2번 앞에다 별표 두시고 요즘 뭐예요 요번 단독을 직권한다든가 직권을 뭐예요 단독이나 공동이다 그런 거 이제 문제라는 게 요새 시험 문제 요새 또 추세가 또 그래갖고 바뀌어갖고 사람들로 골치 아프게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이 자 구분건물 있죠 원래 구분건물이 있으면 일동 전체 표제부하고 자기 각자에 뭐가 있어요 자기 각자에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각구가 있죠 그러면 원래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다 만들어놓고 자 이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전부가 1등기 기록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일부 구분건물에 일부 구분건물에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그럼 플러스 나머지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해서 표시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일부 구분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려면 나머지죠 나머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네 것만 하면 서양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게요 이 땅 위에 건물이 한 개만 있다고 구분건물이 한 개만 있다고 오해하니까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구분건물에 표시등기 있죠 표시등기 표시등기 표제부라도 이렇게 표제부라도 만들어놔야 된다 그게 표제부라도 그래야지만이 표제부라도 만들어놔야지만이 뭐예요 그래야지만이 자 이 땅에 구분건물이 네 개 있다는 게 확인되니까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일부 구분건물 수입권 무조된가 등기할 때 동시에 하든가 대의를 신청하는 것이지 이게 직권이 아니다 직권이 그래서 34번은 뭐예요 자 35번은 2번 있죠 2번만 좀 잘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해 두고 이거 잊지 말자 직권이 아니라 뭐라고 동시에 신청하거나 동시에 신청하거나 대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자 등기신청의 원칙으로 하나의 물건 하나의 신청서 한 장이라는 얘기고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자 신청정보가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를 기준화지 왜 이게 접수식이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신청할 때는 상속이나 이런 건 단독이죠 그러니까 필요 없고 유증에 대한 전세권 변경이나 전화권 이런 건 공동이죠 등기빌 정보 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36번은 임차권의 등기명령에 대한 주택임차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했어요 이게 이제 13년도 능력인데 능력시험인데 그 당시에 13년도 능력시험 해볼 때 우리 시험에도 이 문제가 이 유사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어디 당연히 뭐예요 35번은 35번은 2번이 답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35번은 몇 번이 답이고 30번은 2번이 답이고 36번 문제를 이해해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주택임대책보법 상가임대책보법에 의해서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도 신고 그 다음에 상가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세무사가서 사업정보고 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생긴 날이 있어요 대학력이 생긴 날이 있어요 대학력 그럼 주택의 인도라든가 상가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인거나 상가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뭘 해야 된다고 점유를 해야 된다 점유 점유를 이탈하게 되면 대학력이 상신되니까 만약에 누가 자 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갑이라는 사람 집에 살고 있는데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회사에서는 뭐예요 정근가라고 그러고 존속기간 끝나는데 집주인이 뭐예요 방 뺏어 나가라고 저기하죠 그럼 이제 민법 몇 조는 민법 621조는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반대 안 한다면 등계해달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 등계해 줘갖고 이렇게 1번 해서 이렇게 자 물론 소유권자가 갑이고 임차권 무슨 등기를 주택 뭐예요 주택 임차권의 무슨 등기를 설정 등기 해놓고 자 등기 됐으니까 이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민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택임차 법법에 뭐라고 민법 621조라는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그죠 또 우선변제 회력도 있고 대항력도 있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다 우선변제 우선변제 회력이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규정이 이 법 규정이 문제가 뭐예요 반대 약정이 없다면 등계 안 해주면 할 수 없이 이제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고 등계 안 해주면 이사는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 주택임차권 이렇게 주택 임차권에 뭐예요 임차권에 등기명령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 이 명령 촉탁제도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법원과 갖고 뭐예요 소재지 법원과 갖고 뭐하게 되면 당이 뭐예요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촉탁등기가 오죠 그럼 이 등기 목적을 이게 촉탁등기니까 설정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1번 뭐라고 주택임차권이라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쓴다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에 36번은 1번의 등기목적을 설정이라는 말을 안 쓴다 이게 그래서 1번이 답이다 1번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만 이제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동그라미 4번 있죠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 있게 되면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보존된 게 아니까 그건 아쉽고 싶고 5번이죠 5번은 뭐예요 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존속기간 끝나고 하니까 이미 권리가 소멸된 거니까 이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 등기를 기초로 이전는 게 못해요 이미 권리는 상신됐으니까 그렇게 보자 30번 꼭 별표합니다 말소등기 꼭 별표 되시고 거기 가장 오른 걸 그랬어요 재작년도 승기시험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도에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시험 문제는 안 돼 여기는 뭐예요 말소등기를 허용되지 않는 말소에 말소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1번이 답이었는데 말소등기 말소등기를 뭐예요 허용한다 그게 답이었어요 거의 유사 문제죠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자가는 이유가 그런 얘기예요 보자가 아니니까 법원 쪽의 문제니까 한 번 뭐예요 한 번 봐주시면 혹시 유사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 봐주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옳은 것 하게 되면 1번은 뭐예요 절대 말소등기 말소등기 허용되지 않아요 자 왜 우리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원인 없이 등기가 권리가 말소됐으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데 이게 자 2번 1번 저당권이 뭐예요 억울하게 말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자한테 뭐도 못 받았으니까 돈도 못 받았으니까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억울하게 말소했으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소등기가 잘못된다고 해서 여기다 3번 2번 뭐예요 말소등기를 또 뭐하는 거 말소하는 거 이런 규정은 없다 이런 규정은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1번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회복등기를 하고 그 등기와 똑같이 뭘 하라는 얘기니까 1번 회복하라 아니게요 그래서 회복등기 하는 거지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는 거 그런 건 없다니까 그 다음에 30점은 꼭 별표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뭐예요 부기등기는 기존 주등기에 종속돼서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것으로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가 아니므로 부기등기만을 말소등기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 부기등기만을 말소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2등기 할 때 1번에서 소유권을 넣는 게 갑 2번 2등기 하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뭐예요 2-1번 뭐가 있어요 자 환매특약등기가 있다 환매특약 자 그러면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실행해서 3번 2등기 해가죠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에서 등기하가죠 필요 없어졌죠 이거 등기간이 직권맞어요 이 부기등기만 등기간이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직권 말소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매매계약 해제 있죠 계약의 뭐예요 무효 치소 해제로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등기가 아닌 이전등기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아니면 계약 해제로 원인이나 이전등기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공식이에요 원인의 의가 뭐가 나오면 계약의 뭐예요 무효 치소 예컨대 통정의 의사에 의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우리도 작년에 나왔죠 재작년에 나왔죠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맞출 때 그 등기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이 아닐 경우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닐 때는 뭐예요 지치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고 말소한 사실을 통제한다 그랬죠 아까 그랬죠 뭐하고 직권말소에 내용이 직권말소 있대 일단 37번은 뭐예요 37번은 몇 번이 답이고 1번이 답이고 직권말소 예컨대 여기 위치가 거의 없구나 등기관이 뭐하는데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두 가지를 구별하자 하나는 가등기한 본능기 할 때 중간첩은 등기고 그 이외에 뭐예요 그 이외에 뭐예요 그 이외에 자 말소상이다 말소상이다 자 그러면 중간첩은 등기는 원칙상 아까 뭐예요 자 못 빼놓고 체납처분이나 압류 빼놓고는 자 뭐라고 선 선통지 후말소 후말소 근데 이 그 외의 말소상 그 외의 말소상은 선 뭐예요 선통지 아 이거는 중간첩은 지쳐시지 못하고 말소부터 하고 후에 뭐 해준다니까 후에 통제하죠 근데 그 외의 말소상은 선통지 우리가 말소해야 되니까 이 있으면 이 얘기 제기하라고 선통지고 후말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가등기한 본능기 중간첩은 등기가 아니라면 뭐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뭐 일단 통지부터 하라 그래서 지치없이 그 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37번에 동그라미 4번 세번째 줄을 지치없이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일단 통제를 하고 후에 말소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등기말소 신청할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강의 3자가 있죠 승낙설바다 자 그 제3자의 승낙설바다 뭐예요 제3자명의 등기말소를 뭐예요 말소등기를 동시한다 동시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5번 잘 부셔야 돼요 요즘 계속 이거예요 시험 문제 우리도 나왔지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는 이게 절대 무효야 등기가 이뤄졌다 아니죠 1번에서 소유권 모조등기 갑에서 이런 등기가 이렇게 왜 이뤄졌어요 이게 절대 무효입니다 반사베질서 법률행이 불공정한 법률행이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의리란 사람이 발빠르게 여기 을구의 1번 저당권을 만약에 설정했는데 그렇죠 갑이란 사람이 갑의 문명을 이용해서 의리모예요 시가 5억짜리를 1억 5천에 사갖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소송을 합니다 이 갑이 판결을 받고 자 잊었는 게 뭐예요 말소등기 시에 등기상 누가 있어요 이거 이해관계인 있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뭐예요 이 제3자 병이라는 제3자의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자 등기관이 뭐하는 거 이건 직권말소를 해요 절대 이걸 뭐예요 신청 말소한다 아니면 동시에 말소한다 잊었는 게 말소할 때 동시에 말소한다 잊었는 게 말소할 때 자 공동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같이 말소한다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권입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38번 별표입니다 가등기한 본등기할 때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걸 했죠 그래서 거기 가등기 후후 그랬는데 자 일단 4번은 뭐예요 4번은 가등기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사권 얘기 나오죠 그게 답이에요 38번 4번이 답니다 왜 우리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가 처분이라든가 가등기 전에 이뤄진 가압류에 의한 뭐예요 자 가압류에는 경매 강제 경매 있죠 그런 거 말사하지 말라고 했죠 특히 4번은 뭐예요 누구한테 아 그거 가등기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데 대항할 수 있다는데 주택임사처법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대항할 수 있으면 말사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4번이 답니다 그 다음에 39번은 뭐예요 이 흰청에 대해서 옳은 거 그러는데 재작년에 뭐예요 감정평가당 문제인데 자 거기 등기소에 신청서 낸다 그랬죠 기억에 옳은 거 맞죠 왜 신청은 등기소 세 글자 홀수 신청서 다섯 글자 홀수 맞다니 새로운 사실과 새로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려요 니은 들어간 거 지워 니은 3번 4번 지구 뭐는 들어가야 되는지 기억 들어가야 되죠 니은 들어간 거 기억 들어간 거 니은 들어간 거 지우면 1번도 니은 지우니까 답이 2번이네 답은 몇 번이라고 2번이 답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39번은 2번이 답이다 39번은 2번 답이다 그래서 오기 자 이은은 뭐예요 집행정기 효력이 없죠 등기소 암호가 정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등기를 받아주니까 법원에서는 가등기를 명예해줘야 돼요 순위 때문에 그 다음에 니은 등기관은 이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했냐면 2인청일부터 7일이 아니라 3일이죠 3일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부동산 표시변경은 1개월 인간명은 3개월 사용자된다고 뭐예요 3년 있죠 1,3일 대부분이에요 1,3일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이제 보존등기 전등기 60일까지 하라는 얘기도 대부분 등기법만 자체로는 1월 1자 아니면 3자예요 며칠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신청서를 관할 지문을 보냅니다 7일이 아니라 3일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2번이 자 40번 발표합니다 가장 옳은 걸 했죠 가등기에 대해서 가장 옳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청체와 권식이는 소보로시를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40분 얘기하는데 가청체와 권식이는 가청체 가등기는 뭐예요 가청체 가등기는 청원권 때문에 한다 청원권은 치우시니까 채권적 청원이다 물권적 청원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권식이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청원권 시기부정지조건부 기타 장래 확정된 청원이죠 보존등기는 청원이 생기지 않으니까 가등기가 안 된다 가청체와 권식이는 소보로시를 한다 자 그래서 5기 1번 채권적 청원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원권은 당연히 안 되죠 옳은 걸 그랬으니까 자 보조를 위한 가등기나 보존등기 보존등기 가등기가 안 된다 자 2번 등기상 2개관계에 달리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 아저씨도 가능하고 이해관계도 가능하고 명인도 가능하다 3번 소유권이 전 청원권에 가등기부 본등기 전에 3자에게 소유권이 됐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 또는 뭐예요 제3취익자를 의무자로 절대 뭐예요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예요 아저씨가 계속 의무자지 제3자는 말소대상이라고 했어요 제3자는 그래서 등기부상에 1번 아저씨 갑이 조카글한테 2번 소유권 뭐예요 이전 청원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만약에 해줬다는 거죠 가등기 이후에도 가압류 이후에도 가처분 이후에도 부동산을 마음대로 모할 수 있다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 할 때 이 가등기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가반트 해달라고 그러지 병원 뭐예요 이전 등기 본등기 하면 소유권 두 개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요즘 작년에도 이런 게 나왔죠 본등기 하면 가등기 이후에 근조단 등기는 등기관이 명의자에게 직권말소하겠다고 통제하고 소정기간을 기다려 직권말소한다 아까 얘기했죠 절대 지치없이 말소하고 말소했다고 통제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4번은 그 얘기구나 5번이 이제 5번이 소유권 이전 청원권에 가등기 한 번 본등기 했죠 해당 가등기 출시사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전하는 가압류는 뭐예요 소송 중이니까 말소할 수 없다 그게 답이다 그럼 요즘 가등기 답으로 등장하는 게 이렇게 뭐예요 자 이렇게 소유권은 중복되니까 안되지만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작년 시험 때 답이 이거였죠 지문에 나올 때 뭐가 답이었는데 자 전세권 설정 청원권에 가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여기 저당권 설정 등기 했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본등기라면 이 저당권과 전세권의 양입할 수 있죠 왜 이게 서로 뭐예요 얘만 정의하지 얘면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건 말소하지 말라니까 근데 여기 여기 전세권 설정 가등기 해놓고 여기 전세권 등기 해놓으면 이 전세권과 이 전세권은 중복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직권 말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양입할 수 있다면 양입할 수 있다면 뭐 예컨대 저당권이나 뭐 저당권처럼 양입이 된다면 뭐예요 전세권이나 양입이 되면 말소하지 말고 양입이 못하면 동일 범위에 똑같이 있으면 안되는 특히 용의 물건 있죠 임차권이나 이건 무조건 자 이 저당권 저당권이니까 이게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저당권과 전세권이 양입하니까 말소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뭐예요 이게 전세권 전세권이라면 서로 뭐예요 서로 점유를 해야 되니까 말도 안된다 이건 직권 말소 대상이다 그걸 좀 이해해주시고 일단 40번은 5번은 해당 두 번째 주 해당 가등기사한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죠 소송 중이라고 써놓으시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뭐하면 안된다니까 이거 말소하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지금 뭐예요 이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뭐예요 얘한테 돈 달라고 소송하면서 여기 뭐가 됐어요 2-1번 뭐예요 가압류를 이제 만약에 해놨다면 이 소송 중이니까 아무리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하더라도 가등기한 본등기사의 중간처분이 소송 중이니까 이 해당 가등기사한 권리를 목적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말소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소송 중이다 이렇게 봐주셨죠 그래서 40번은 뭐예요 가장 옳은 것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5번이 답이다 5번이 왜 1번은 뭐예요 물건조 총권은 보존등기는 가등기 안 되고 2번은 뭐예요 가등기를 단독으로 의무자든 뭐예요 이해관계인든 뭐예요 명인든 다 단독 말소할 수 있고 3번은 제3자는 뭐예요 의무자가 될 수가 없고 4번은 뭐예요 일반적인 직권 말소사항은 먼저 뭐예요 통지를 해요 먼저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중간처분 등기는 뭐예요 일단 지체없이 말소한 다음에 말소한 다음에 통지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잘 보시고 방금 얘기했지만 오늘 80제는 지조건 좀 꼼꼼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는 뭐예요 중요하다고 별표 한 대 그랬죠 방금 얘기해 여러분 거기 가등기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40분도 별표 해놓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별표 한 대만 꼼꼼히 보고 일단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나서 틀린 거 있죠 틀린 것만 정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